3번 홀의 안지연 선수고요. 어제보다는 20m가 길어진 홀인데요. 올라왔습니다. 최적의 위치에 떨어지면서 핀 앞쪽까지 굴러갑니다. 2라운드 때 핀 위치와 비슷한데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경우에는 선수들이 참 많이 힘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네, 들어갑니다. 한타 줄이는 안지연 선수 2언더파고요. 참 힘겨웠던 2번 홀이고요. 지금 2언더파의 박형경 선수 3번 홀. 올라왔습니다. 와, 버디 찬스예요. 지금 1, 2, 3번 홀. 버디 기회를 계속 만들고 있는 박형경 선수예요. 오늘 3번째 버디 기회인데요. 이번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러면 박형경 선수도 3언더파. with 저희가 1, 2, 2, 1, 3, 5. 한글자막 by 한효정